펠츄니아 이장님! 이장님! 아이고 우리 연이 아녀 아침부터 무슨 일이여 이장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름이 아니라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 그게 뭔 말이여?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뭔디? 펠츄니아여 으응? 펠츄? 펠츄니아여 으응? 펠츄? 펠츄가 뭐?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화단에는 분홍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펠츄니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꼴을 좀 보세요 아침에 제가 나와보니까 누가 펠츄니아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 놓았더라구요 아이 그려 뭐? 근디 그... 그래서란냐?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디? 하... 이장님! 이거 안 보이세요? 신발 자국! 280mm 신발을 신은 사람을 당장 찾아주세요! 280mm 280mm! 280mm! 네! 그게 제 펠츄니아를 짓밟은 사람의 발치수예요 제가 채소를 재봤어요 근디... 그 발 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어야지? 하... 그렇지만 범인은 이 마을 사람은 아니에요 아... 옆지 아저씨가 그러는데 그렇게 큰 발을 가진 사람은 우리 마을에는 없대요 기지... 이 마을에서는 파리야 내가 제일 크지 270mm 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아시겠죠? 적어도 이 작은 펠츄니아를 짓밟는 사람이라면 가냘픈 여자나 어린아이들에게 폭행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아...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어... 들어가 봐 하... 안녕히 가세요 아니... 이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이장을 뭐라고 생각하는겨?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뇨? 집 나간 똥개 새끼를 찾아내라고 하질 않나 지 집 똥개를 지가 챙기지 누구한테 찾아내라고 날려? 아이고... 아니 근디... 이번엔 또 저... 배추 머시기를 잡아내라고... 환장하겠구만... 진짜 내가 아주 이 짓거리로 빨리 때려치든지 해야지 뭐... 에이... 이장님! 여태껏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들어가 봐 하... 맨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 도대체 맨날 알기만 하면 뭐 하자는 거야? 하... 날씨는 또 왜 이래? 하... 280mm! 280mm! 시들아! 하... 미안해... 카나리아야... 나 때문에 많이 놀랬지... 정말 미안해... 실례합니다... 저기 혹시 양반 한 켤레 있나요? 하... 하...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하... 그 문은 손님들이 사용하시는 문이 아니에요! 하... 네... 근데 문이 두 개인데 굳이 한쪽으로만 다닐 필요가 있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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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 가게고... 제가 주인이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거죠! 하... 하... 제가 골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 하... 네? 하...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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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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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 아, 불편하세요? 그럼 나갈게요 아, 그, 그럴 것까지 양말은 저쪽에 있어요 야, 히야! 아, 아줌마 오셨어요? 아휴, 도보라 아, 저기, 양말 좀 줘요 네? 누구 꺼요? 아, 그 왜 있자녀? 그, 누구요? 아, 아저씨 거요? 오, 그래, 그거 좀 줘봐 아, 근데 양말 하나 남은 거 방금 팔렸는데 뭐, 뭐야? 아, 누구요? 그게... 제가... 아니, 누구요?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봐요 네, 그러네요 아, 그냥 양말을 사러 온 손님이에요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양말 하나 남은 거를 그, 이렇게 막 사가면은... 아, 그러네요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아, 그럴까? 아, 아줌마! 네? 다음에 오세요 제가 나중에 더 예쁜 걸로 가져다 놓을게요 아, 무엇이 그리 급혀? 아, 그냥 밀지 말어! 그냥 저처럼이야! 아니, 양말은 저 하나뿐이에요! 아니, 밀지 말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안 열거세요! 아니! 아니, 기가 막히네... 아니, 장사를 하겠다는 거요? 뭐요? 어? 어? 아니, 늘 저런 식이라니께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야, 그러면서 뭐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면은 꼭 무슨 날강도 취급한다니께! 물건 없다고 이렇게 단고 손님을 마구 몰아내도 되는 거요? 아, 참... 기가 막히네, 진짜... 아니, 저 모양이니께 스물 여섯 동안 연애 한 번을 못 하재... 참... 아니, 근데... 저 청년 TV 나오는 양반인가... 아, 좀 이쁘게 생겼네, 잉? 아이고! 좋은 거 없냐뇨! 아유! 아유, 우리 이장님 아니요! 아이고... 아유, 어디 갔다 오는겨? 아유, 뭐 미용실 갔다 왔슈! 아이고, 마마가 아주 잘 됐구만! 아유, 그려? 내가 인형치 그냥 볶아버렸어요! 아유, 그려! 좀... 들어오시라고 하지 그랬어요? 하...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다른 물건을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 있어봤자 분명히 괜한 퇴집을 잡고 값이나 깎으러 들다가 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릴 텐데요, 뭐... 하... 늘 그래요... 저 아줌만... 여기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시비 걸러 오는 거죠... 하하... 가게에 시비를 걸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하... 거기다가 뭐든 우기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그런 아줌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보이지는 않던데... 하... 제가 뭐 하루 이틀 그 아줌마를 본 줄 아세요? 하... 하... 왜... 왜요? 왜... 왜 웃어요? 아... 제 생각엔 그분을 제대로 본 것 같지가 않아서요... 봤나? 봤나? 그렇지? 무슨 뜻이에요? 음... 제 눈엔 키가 크고 마른 몸매로 보였거든요... 아... 아... 그... 그래요? 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 정말 신기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못 볼 수가 있지? 안 그러니? 철창의 카나리아야? 핵촌이야? 핵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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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저런 사람에게 신경 쓸 만큼 전 한가하지 않아요... 핵... 저희 가게 화단에 있던 폐촌이야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저곳에 있던 폐촌이야가 당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었던 거네요? 핵... 점점 더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됐어요... 핵... 핵... 근데...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아... 제 신발 사이즈는 280mm입니다... 2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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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80... 280mm? 그러고 보니...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마치... 화단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보이네요... 설마... 핵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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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당신이... 핵촌이야를... 핵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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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아휴... 어째서... 어떻게... 자... 잠깐만요... 일단... 제 얘기를 들어봐요... 하... 아니... 무슨 말을 들어요? 왜 핵촌이야를 짓밸봤어요? 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보잘것 없는 핵촌이야가 당신의 마음에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요? 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저 폐촌이야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식물에 지나지 않지만 무서운 힘으로 방해를 해요... 바... 방해라고요? 하... 아... 아까부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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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폐촌이야가...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하... 폐촌이야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폐촌이야는 꼭 한 가지 것만 보며 판에 박힌 틀에서만 맴돌지... 얄밉도록 깔끔 떨고 연약한 줄기를 뽐내면서 허위와 가시계꽃잎 속에 숨은 꽃술은 얼핏 보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 보이지만 위선의 꽃으로 담을 치고 있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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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죄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뭔데요? 이것은 바로 씨앗이에요. 씨앗이라고요? 폭행의 씨앗인가요? 아니요. 들장미의 씨앗이에요. 저는 야생의 꽃은 싫어해요. 왜요? 꽃도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요. 그러면 결코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나지 못해요. 항상 가꾸고 신경 써줘야지 진정한 꽃으로 자라난다고요. 당신은 참 가꾸는 것을 좋아하네요.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과 눈을 가로막고 있던 저 하단의 패춘이아처럼요. 지금 제 말에 매혹됐죠? 아, 제가요? 말도 안 돼.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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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저 짓밟힌 패춘이아에 대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제 말에 매혹된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절대 아니에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 물어보세요. 대답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대답할 걸? 대답할 걸?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요? 세계를, 우주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살아가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죽은 것에 비해 생명의 수가 얼마나 희소한가를 말이에요. 무슨 약이라도 팔러 오셨어요?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 그 무엇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양말을 사실 게 아니면 이만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저에게 아주 잠깐의 시간을 빌려주겠어요? 잠깐이라면 좋아요. 좋아요. 자, 보세요. 뭘요? 4월의 햇살이 환히 비쳐드는 저 창에 창살에 낀 먼지를 보세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바로 저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이 무한한 가능성을 뚫고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바로 당신 자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살아있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인간. 그것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가치 있는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당신에게 줄 게 있는데. 또 뭔데요? 바로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것이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거? 그게 뭔데요? 음, 오늘 밤 55번지로 나오세요. 오늘 밤이요? 아, 아니요. 주시겠다면 여기서 주세요. 아니에요. 저에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니요. 맞아요. 무서워요. 내가 바뀔 것 같아서.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어떻게 믿어요? 난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전 그동안 그거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저 작은 페춘야에 둘러싸인 어둡고 비좁은 이곳에서 말도 못하는 이 카나리아 한 마리와 지루하고 아주 쓸쓸하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 이곳에서... 늘 행복했어요. 뭐...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죠. 그럼 이만 실례했습니다. 아, 자... 잠깐만요. 55번지는 어디에 있죠? 여기서 많이 멀어요? 어떻게 가죠? 뭘 타고 가야 하나요? 그곳에 가면 저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 그리고 걸어오세요. 뭐... 걷는다고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걷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전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도망치지만 말고 대답해줘요. 날 따라올래요? 전 전 전 할 일이 많아요. 카나리아한테 밥도 줘야 되고 하단에 한 번 더 모를게요. 나랑 갈래요? 잘 모르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난 하루 종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갈지도 몰라요. 갈지도 모른다고요? 아마 갈 거라고요. 아마 갈 것 같아요? 제 말은... 간다고요. 가겠어요. 당신을... 따라가 볼게요. 좋아요. 아, 그리고 나서 우리 드라이브예요. 어디로요? 음... 금성산으로요. 금성산이요? 거긴 묘지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왜 하필 묘지예요? 죽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죠. 깨달음이요? 살아가라! 살아가라! 그래, 살아가라. 그들이 아는 건 오직 그 말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사전 속에 남은 유일한 단어거든요. 살아가라? 죽음은 사물을 단순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이 뚜렷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사전은 꼭 한 페이지뿐이고 그 페이지에는 꼭 하나의 단어만이 실려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해줄까요? 네. 거기에 가면 언제나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저에게도 들릴까요? 물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죠. 당신에게만은 특별히 그 비밀을 알려줄게요. 나뭇잎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리와도 같이. 나뭇잎이... 네. 버들리피거나 바람에 떨리는 유리창 같은 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영원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페츄니아가 없이도 살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따가 꼭 나올 거죠? 나가요. 나가요. 네. 좋아요. 그럼 이따 봐요. 이따 만나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았었나? 공기 냄새가 너무 향긋해. 너도 느껴지니? 향긋해. 너무 향긋해. 나 솔직히 무서워.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나와. 나와. 그래.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여기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내 마음이 뭔지 알겠니? 나 왠지 아픈 것 같아. 심장이 빨리 뛰고 열도 나는 것 같아. 아파? 아파? 잘 모르겠어. 하지만 기분이 좋아. 난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 비밀을 들으러 갈 거야. 갈 거야. 가야 해. 그래. 가야 해. 근데 뭘 준비해야 하지?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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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 이장님! 아, 그때 말한 그 신발이... 아, 그거요! 이제 그 일은 끝났으니까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응? 끝난 게요? 네, 범인이 변상을 해줘서 해결이 됐어요. 바쁘신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여기 벽을 모두 헐어서 화단을 없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날들게요. 그리고... 아, 가게 이름도 바꿀 거예요. 아, 가게 이름도 바꿀 거예요. 음... 생명이 넘치는 가게로요. 생명이 넘치는 가게... 생명이 넘치는 가게! 아, 그런데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55번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아, 놀러 가는 게요. 아, 근데 거기는 길이 아주 험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가는 길에 돌도 많이 나고... 괜찮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위험해요. 멋있는데요? 어디로 가면 되죠? 길만 알려주세요. 동선남북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도 길은 나오지? 잘 됐군요. 길에 이를 염려도 없겠네요. 뭐... 그렇지... 고마워요, 이장님. 아, 참...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잠시만 이 가게를 좀 봐주세요. 이제 이 가게는 생명이 넘치는 가게예요. 출연 연희, 정연희 청년 윤재준 이장 김용빈 아줌마 김유진 카나리아 유선영 김용빈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은하 고맙습니다. 가게는 ный tôi là